히힛 뭐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피 많이 빠지네. 나 좀 쫄리는데? 빛점 가들고 올걸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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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와라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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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그만, 황방이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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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이거 위에 안 깨져서. 2번째 건 깼으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왜 맞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일 없겠지? 별일 없겠죠? It would be okay, guys, right? I hope so. plea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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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hope so. 아, no, no, no. no, no. nook, no.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와이 와 지판 안가는데 와 7분? 시바 이거 되나? 아 시바 아 왜 또 삼똥이야 시간이 없어 기도해줘 기도해줘 pray for me guys please pray for me 제발 아 패턴 제발 패턴만 우마이 패턴만 마이? 다행이다 이멀전시였어 방금 이멀전시 아 아니, what are you doing? 아니, 씨 아니, 씨 아니, 씨 여기 실리안 안 쓰고 넘기는 게 이득 아닌가? 그죠? 실리안 쓸까? 광폭 볼 것 같아요? 어떡할까? 추천 좀 제가 실리안 사용할까? 아니면 그냥 패스? without 실리안 계속 생각하고 추천 좀 쓰라고? 아니야,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30초 되면 쓰자 고민 좀 해보자 곧 가잖아 이게 몇 줄에 갔죠? 나 기억이 안나 이거 몇 줄이었지? 충분하면 그죠? 이거 갔어 됐다 깼다 안 죽으면 깨잖아 이런 아, 씨 아, 씨 와, 벽궁 와! 아 아 진짜 야, 집중해 아직 깬 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실리안 쓰면 안 되지, 여러분 버스기사 좀 버스기사 좀 님들 이거 갑파 몇 개 깨고 써야 돼? 몇 개 깨야 돼? 추천 좀 3대 오케이 기사 선배님들만 듣겠음 지금 씨바 아 아 갑파 못 뺏겼다 괜찮아 봉영아 괜찮아 아 아, 광폭 포겠네 이거 몰라 부식도 던져, 그냥 일단 1,2,클 하아